인기맨 러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아이들과 워터파크가 저희 동네에 생겼다고 해서 같이 놀러가기로 했어요 놀러가기 전에 든든하게 좀 먹어야겠지 아빠가 요리해줄게 얘들아 든든한 음식으로 말이야 와 아빠 요리 기대된다 완전 기대되지 역시 우리 딸은 이거 해줘야겠다 아빠 힘내라 아빠 힘내라 지글지글 미호는 이거 먹고 우리 리아는 든든하게 먹어야 되니까 우리 리아도 리아는 오븐에다가 이거 구워줘야겠다 야 리아가 리아 일로와 리아야 리아야 식탁은 사람들이 앉는 곳이야 여기서 먹어 자 그러면 아빠는 든든하게 볶음밥으로다가 지글지글 조글조글 한 다음에 먹어볼까 얘들아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노릇노릇하게 구워줬는거 아빠 진짜 천상의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그래 자 그럼 리아야 물 한 잔도 먹으렴 와 우리 아빠 최고 물 한 잔 먹으렴 그리고 리아는 리아야 리아 너는 아빠가 그럴 줄 알고 짜자잔 아빠가 냉정도에서 이런거 갖고 왔어요 자 먹으렴 뺏어먹었어 축하? 말까? 축하? 말까? 나 댓글 신경써야돼 자 먹어 하하하하하 안 먹어 나 댓글 신경써 아니야 아니야 너 먹어 자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수영복을 입은 이유는 아까 말하다시피 오늘은 워터파크 가는 날이야 옹? 야호 자 얘들아 이제 빨리 가자 워터파크 가야지 야 워터파크 안 갈 건가봐요 리아야 울지마 아빠가 그 대신 너한테 어부바 해줄게 자 가자 울었다 그만 좀 울어 울었다 우리 차 타고 가자 차 타고 가야지 고고고고 Oh 큰일 낼뻔했네 자 과정 리아 보여줬어요 아빠 원래 강하게 그은 법이지 가자 이제 워터파크를 가야되니까 어디로 가야될까나 뿅 여기다 어디? 토피아 워터파크 이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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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피아 워터파크 이거 뭐야? 밟으면 불빛나네 리아야 워터파크에는 말이 출입금지야 여기 어딨어요 제 잭슨도 워터파크를 즐길 수 있는 의무가 있다구요 아빠 이거 봐요 여기 지도도 있어요 봐봐 봐봐 누르면 바로 갈 수 있나봐 공원의 텔레포트 서비스 일단 걸어가 볼까 우리 네 자 가자고 우리는 차를 타고 가볼까 그래요 멀 수도 있으니까 리아가 리아는 그거 타고 와 네 가자 잭슨 자 이쪽으로 야 리아 온종일 잘하는데 우와 야 이거 야경이 더 끝내주는걸 아침보다 우리 저기로 이사가요 워터파크에 집이 있어요 비싸서 안 돼 야 잭슨도 물 먹는 거야 네 야 워터파크 물은 그렇게 마시면 안 되는데 어 저기에 약간 소득력 돼있거든 어쩐지 잭슨이 아파해요 오 잭슨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많구만 오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어 왔다 왔다 어 왔다 어 왔다 야 리아야 킹보드 타면은 위험해 맞아 와 경치 봐라 야 이거 뭐야 어 워터슬라이드다 워터코스터다 와 수박이다 수박도 먹었다 오 버렁새비도 오 버렁개빙 오 수박이다 수박이다 오 이거 타요 이거 이거 타요 이거 아빠 리아야 원래 이런데 왔으면은 준비운동 먼저 하고 나서 탈거야 아 준비운동부터 할까 좋았어 준비운동 해야지 으쩌 으쩌 물에 빠지면 위험하니까 말이야 으쩌 으쩌 아 내 준비운동 하다가 코스터가 출발해보겠다 괜찮아 다른 거부터 타면 되지 자 이거부터 타자 그러면은 워터슬라이드가 좋겠어 리아야 준비됐어 워터슬라이드 갈증 루니즈 너부터 가봐 세액 으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이거 도대체 얼마나 빠른 거야 어? 그러면 아빠 타요 아빠 타요 그래 와 내려가는거 봐 야 이거 완전 재밌네 다시 스플래쉬존 올라가서 이번에는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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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코스터를 타보자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빨리 내려 뭐에요? 출발한다고 못타 못타 이거 못타 왔다 왔다 이거 얼마나 재밌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거야 한 번 타볼까 나 완전 즐길 준비 끝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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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낭떠러지 아니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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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통할거같아 물씨가 완전 좋다 근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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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속으로 품다! 이야 이거 완전 잘 만들었네 무서워요 떨어질까봐 야 신나긴 한다 그래도 말이야 우와 동전 떨어져요 동전 잠깐만 우와 저기 타워 타워 오우 유윤 뒤에 표가 있는데 뭔가 무임도처럼 배를 타고 내려가는 곳 까 구화 recur 물이 빨라 보여요 자 엄청 빨Int Lynn 순서 Good 내가 아주 좋은걸 알고있어 음 오케이 자 우린 이거 타고 갈거야 차렷보고? 이게 이게 바로 수중 수중카라다 꽝풍덩 뿅 자 이번에는 휴게소로 한번 가볼까? 좋아요 휴게소라 오 여기 아까 그 레스토랑 같은 데는 어떻게 어 저기있다 오 여기가 약간 그 관망하는 곳?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워터파크 패스 필요 워터파크 패스가 필요하다고? 이거 아무래도 보자 이 집을 사면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야겠지? 얼마야? 700 로복스 너무 비싸 워터파크 패스 아이템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네 어? 진짜요? 아빠 부자다 역시 이런데 왔으면은 제대로 즐겨야될거 아니야 자 한번 들어가볼까? 이거 어떻게 들어가 어 뭐야 우와 됐다 우와 여기 아빠 원래 집보다 더 좋은거 같아요 이야 여기는 여름에 오면 되겠다 항상 우와 집이 너무 좋은데 여기 수영장도 있고 우와 이야 이야 리아가 이거 벌크업 하는걸? 웅동하는걸? 들어가보자 이야 티비도 크고 이야 여기 수영복도 공짜로 있다 와 수영복도 있어? 한번 입어볼까 이야 이거 분위기 제대로 났는데 이거 완전 워터파크에 있는 호텔인가봐 이야 우와 바베큐 바베큐 바베큐다 오 맛있겠다 야 이거 한입 해볼까 한입 음 음 자 보자 우와 방도 엄청 좋네 이야 우와 아빠의 비밀금고 아니야 아니야 오늘 이거 호텔이야 호텔 아 호텔이에요 그냥 빌린거라고 야 우리 저기 한번 이제 전망대도 올라가보자 돈 주고 샀으니까 전망대도 즐겨야겠죠? 가볼까? 오케이 한번 올라와봐 이제 전망대로 어 안돼요 슬라이딩도 안돼? 왜 아빠 혼자 즐기세요 여긴 어른들만 광고 신년화에요 여기는 뷔페야 음식이 엄청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고 군만두도 있고 아 맛있게 드세요 볶음밥도 있고 이야 맛있다 야 여기 경치가 엄청 좋아 너얘들이 아주 콩만하게 보여 너는 어디 가냐? 오 주oco 아냐 아무래도 얘네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 같은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워터파크에 와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얘들아 집에 가자 야 우리 집에 가자 그래 어딨니 같이 가자 아빠 음식도 했지 우리 호텔 리액 했잖아 아빠 안 오신 거 내가 차 가지고 왔어 무슨 소리야 가자 아무래도 저 혼자 집에 가야겠네요 얘들아 조심히 놀다 우리 형 아빠는 집에 가 있을게 그래 안녕 가 아빠 그럼 여러분들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